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이었습니다. 대관령을 비롯한 도내 산지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대관령에는 어젯밤부터 내린 눈만 18.5cm로 지금까지 23.7cm의 눈이 쌓였고 모레까지 5에서 많게는 3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예정입니다. 산지를 제외한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점차 개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쇠고기 등급이 개편되면서 2플러스 등급 출연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설, 명절 특수까지 겹치면서 속값이 평균 1천만 원을 훌쩍 넘겼고 가축시장의 경매 열기 또한 뜨거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가 시행됐습니다. 2플러스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이 17%에서 15.6%로 낮아졌고 원플러스 등급은 13%에서 12.3%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새로운 등급제 시행 한 달을 분석해봤더니 횡성축협의 경우 23% 수준이던 2플러스 출연률이 32.9%로 9% 증가했고 원플러스와 1등급은 각각 7%와 3.4% 감소했습니다. 한 마리당 고깃값도 2플러스가 1,100만 원으로 12만 원 올랐고 원플러스는 17만 원 올랐습니다. 평균 950만 원 나왔는데 명절때 되면서 값도 좋아졌지만 그것도 영양하고 합쳐서 천만 원 들이가 나오니까 한우 도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번식 심리도 강해졌습니다. 가축시장에는 설 및 한우를 대거출한 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위해 몰렸습니다. 송아지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5개월 된 숯송아지가 최고 410만 원에 낙찰됐고 암소는 지난 장보다 7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송아지 생산 증가로 올해 한우 사육마리 수가 속값이 폭락했던 지난 2011년 수준인 314만 6천 마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이후 도축 증가에 따라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요. 이에 따라 농가의 신중한 입식과 전흥력 암소의 도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우한 폐렴 의심 환자로 분류돼 강원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명 모두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원주 기독병원에서 이송된 15개월 된 여아와 20대 여성 2명 모두에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오늘 아침 20대 여성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두 환자의 건강 상황을 판단해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폐지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시민 걸기대회를 열고 폐국 반대 행보를 이어갑니다. 범죄는 이번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함께 폐국되는 목포와 안동 등의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항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는 오는 2월부터 원주방송국 등 7개 지국의 자체 보도 기능을 없애고 총국 체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동서남북 4곳에 화물차 공영차 고지를 조성할 것을 발표하고 1단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원주시는 우선 첫 번째로 북부권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자가용과 화물차 등 450대 주차 규모의 화물차 공영차 고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관련 용역을 시작하고 사유지 매입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의 70%를 내년도 국비로 충당하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지은 축사를 담보로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사주 6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 전 원주에서 국비 4억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축사를 정부의 승인 없이 대출담보로 제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